오늘 연수가 처음 아니시죠? 네. 올해 몇 번째예요, 지금? 지금 네 번째, 네 번째. 오늘부터는 6번만 받은 문제입니다. 교육감은 다 피우고 나서야 할 때 학부모 교육 정책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통 제공은 구분 없이 올해 연수는 6번 연수를 받게 됩니다. 여러 사람도 각 미용념에서 문화생님께서 오셔서 본사들에게 도움드리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스티쳐서 오시는 분들을 분석에 보니까 전부 교수님들인 것 아닙니까? 교육과 관련해서 깊이 공부하시고 학교 교육을 부르는 분들도 없죠. 저는 사실 교육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학위도 없어서 소개하려고 하시고 쑥스러워서 소개해드렸지만 장면이 들었었죠. 그래서 소개할 수 없는데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영역은 자기지도학생님입니다. 자기지도학생님은 여기 이제 주제는 명칭에 정한 주제가 목에 찬 맛을 아는 아이를 키우기 전 제가 이 주제를 볼 때마다 기가 죽어가지고 저는 공부의 찬 맛을 알게 할 자신이 없어서 참 난감한데 거기다가 본인도 너무 들잖아요. 그래서 다시 4가지 작은 소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네번째 작은 소주제가 뭐 가면 사교육제 영역수성모하우 이런 제목이에요. 이것도 좀 넣죠. CG에서 뭐 사교육 없이 우야 키우고 한때 CG가 떠가지고요. 벌써 세월이 되었지만 옛날에 어머도 직접 들어가기 좀 부담되는 많은 여러분들의 선배 학부들이 일단 CG를 펼쳐가지고 일단 CG를 이상 많이 가고 뭐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산이 진짜 된다. 요즘은 요즘도 여전히 뭐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시죠. 근데 사교육 제공하기가 좀 무리잖아요. 근데 취지는 가능하면 어린 시절에 사교육을 하지 않고 아예 스스로 몸 받은 힘을 좀 빌려줬으면 좋겠어요. 대유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마침 작년에 뭐 아까 내 커피 누가 사왔어요? 내 커피.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로 강의 열심히 듣고 계시다고요? 작년에 그러면 강의 듣고 오고 카페 라이트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맨날 작년에 왔다. 아니 보통 제가 작년에 듣고 저도 내년에 좀 무리하거든 학부모 부자 선생님한테 그 그 강의 평가 할 때 있죠? 네. 평창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서 자기 뭐 영생껏 하시면 되는데 내년에 떠올려 주실 것 같으면 뭘 주제로 말하게 할지 딱 좀 이렇게 특정하면 예를 들어서 아이를 살리는 수학부모 이렇게 딱 특정하면 학부모 부자 선생님한테 전화를 할 때 우리 학교 학부모들이 선생님 원래 또 모르고 싶어 하는데 이번엔 수학 이야기 이런 거 아니에요. 사격을 하나도 들리지 않는 엄마한테 용기가 있어요. 이렇게 내용을 선택하면 제가 그렇게 할 텐데 원래 cg초에서는 그런 주문이 없었어요. 제가 할 텐데 작년에 훨씬 되었을 때 내가 할 텐데 그 아래에 한 번 했었죠. 깔아요? 원래 스물아홉 됐어요. 저는 이제 우리 아이가 내 살 때 그 와이프가 액큐로 모으신다는 모습을 보다니 거예요. 지금 기억이 있습니다. 신혼초에 하나의 학부모 할 때 아주 촌스러운 부르마인들이 들어와서 되게 붙여놓고 액큐로 따라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르마인들 보니까 코끼리 쓰여져 있어요. 한글로 코끼리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 밑에 엘리펀트라고 쓰여 있고 가로열고 머리 어쩌죠. 액큐로 엘리펀트 따라가래. 다 보니까 저건 아니야. 그래가지고 너무 서는 거야. 그래서 진짜 용기를 해가지고 제가 여보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당신이 아니더라도 공부는 내가 새끼기 때문에 제가 알지 내가 잖아요. 그때는 미쳤어 봐봐. 굉장히 험난할 줄 알았으면 그래서 근데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당시 왜 그런지 생각했지 지금 이제 나중에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제가 공부에 대해서 너무 아쉬웠어요. 그렇게 저는 지금까지 이사로 사면서 한 번도 공부할 기회를 지급했어요. 지금 트메센터인데 전 총학이라든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는 이제 폐계를 알았어요. 옛날 폐병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 병도 아이셔요. 그 당시에는 폐계력에 약을 투약하면요 뇌성이 생겨가지고 병에 착오도 없어요. 그 시집병원에 요즘 대보전인데 시집병원에 오래이거나 계시다가 병이 닿지 않으니까 나가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까 새빵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늘 피를 토하고 그 요강에 피를 받아가지고 버리고 하여서 이렇게 이렇게 희망 없는 사람으로 잘했죠. 엄마가 이제 아버지 대신 그 은설농장 동작이라고 일하면서 이렇게 우리 키웠는데 오늘 같이 어버이날이 어 제가 초등학년이 그 형이 그때 4학년 동생이 6살 우리 장님이라고 그 이제 아버지가 아버지는 자기 희망이 없으니까 특히 우리 형 장남에게 어울리는 그래서 저녁마다 밥상 펴놓고 형이 공부를 시키고 엄마는 밤에 공장에 이겨낸다고 일하다가 오는데 그날 밤도 이제 아버지는 형을 열심히 움직였어요. 그리고 잠들었는데 다음날 새벽에 형이 막 울으면서 우리 배우고 아빠가 딱 아빠 주먹 딱 벌써 50년이 지났는데 제가 아직 기억이 생생해요. 진짜 형이 막 모르게 이 아버지가 아빠 옆에 들어왔습니다. 입앞에 윗덕이 나와있고 24시간 하고 들어왔는데 그 사건때문에 우리 사문대는 험한 인생에 살았거든요. 초등학교 개운하네요. 저는 초등학교 여성도 됐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사업 팔아가지고 이사다닌게 아니고 초등학교 사문대를 키우기 하니깐 흔튼히 점점 어려워져서 제가 사문대는 사문대는 우리 사문대가 전부 친척집에 하나씩 갔어요. 친척집에 오래있으면 안되니까 친척집에 전전하고 오래로 다가서 초등학교 서울에서 전화도 전화도 대구 초등학교 여섯군대 여섯군데 다니고 겨우 전화도 사문대가 중학교로 아무도 못갔죠. 대척집업은 인쇄소 사문대예요. 서문대가 영세 인쇄소 많은데 요즘은 저는 콜펜서 인쇄소 사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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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를 공장 다니면서 이렇게 본연구시 경험했죠. 그래서 오늘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 들어갔죠. 대학입니다. 겨우 경대복지에서 갔잖아요. 정치 여교학과 들어갔는데 대학에 들어갔으면 못해야지 그런가 너무 감동해가지고 아들 흥났는데 자기가 뒷바지 잘 못해 형은 형 대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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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t 의상 은 쓰 스티 구멍을 Pac 크게 확대해 가지고 해마다 5월이 되면 광주항쟁사진전 하면서 지금은 광주민정부서이라고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인정하라고 폭통이라고 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 길이 너무 분해가지고 광주항쟁, 족제항쟁이었다고. 그 사진전을 보는 순간 순수한 청년들의 눈이 다 주식피절 그리고 어쩌면 대학도 가서는 모르겠는데 대학도 가서는 맨날 대목을 했어요. 특히 정치학, 그러니까 저는 30대까지 술을 받고 고파로서 일을 하고 또 한 번 다니고 홍보할 기회도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다가 그냥 결혼해 가지고 늦어 보니까 애가 내생이야. 저도 모르겠는데 이 아이는 아쉬움 없이 한 번 지어보고 싶다. 월 없이 한 번 살 기회를 지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지마. 진짜 홍보하지마. 그래 가지고 우리 그것도 없이 우리 살 타고 있죠. 이제 어떤 비참을 하고 싶다. 그 부분에서 그 사실은 저와의 흔들과 처지는 다르지만 다 이런 마음이 있죠. 우리 소중한 사인은 내가 이제 좋았던 것은 그대로 하면 되고 내가 속상했던 것을 아쉬웠던 것은 계속 겹게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빠도 처음으로 피어난 게 실버이더라고요. 무화하게 피어난 게 실버이더라고요. 내가 지금 좋더라. 마음이 같은 것이 홍보 마음이.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알려져 가지고 지금은 병실에서 가장 많이 늘어다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공했거나 전공학을 했는 게 아니고 여러 원정과 똑같은 불안감으로 안고 불안감으로 싸우기 위해서는 아이를 먼저 키우고 선대한 몸의 수비함을 세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군요. 작년에 드신 분들은 작년간에 속편 생각. 그 이 걸 알지 못했죠. 뭐 뭐 뭐 별풀아 차라리 아프고 원자보다 뭐 대체 있는 속편은 없다고 하는데 속편이란 생각도 안 좋지. 전 4살 때 저렇게 아이를 내가 키우고 작정하고 와이프한테 썼는데 끝이었지만 막상 키우려고 하니까 너무 막막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보면 저는 양육과 병을 배우고 있으니까 저야말로 진짜 자기주사학습 출신이잖아요. 공평사님께서 직접 혼자서 보는 것 아니라고 직접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4살 아이는 제가 생각하시면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엄마는 정말 아주 편리하게 키우더라. 모랜고 학교 교사라고요. 제가 아침마다 월찍 출근하면 제가 아침마다 아이를 어린이집, 놀이밤,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제가 다 노란척 일아이를 들어버렸거든요. 저녁때 앞두고 아이를 장착해서 제가 다 하고 근데 노란척이 되어있는데 본러들 자기를 조심히 관찰해봅니까 노란척은 떠나가고 나서 본러들이 거기 진단에 상상하고 모여서 관찰 느낌이 막 사귀더라. 특히 이제 관찰시로 가서 언니한테 의도적으로 집권이라고 공항을 먹기로 하고 또 며칠 좀 관찰해보니까요. 다리가 아프다. 그 관찰을 하고 그래서 언니 며칠 수다 들다가 좀 걸리는 것인데 그.. 파악이 그렇죠? 땀본다 하는 며칠 쉬우니까 언니 우주에 가서 커피전을 하래요? 그런 것을 나랑 골골이 집으로 살아있대요. 또 며칠 이렇게 보니까 그 살아있던 분들이 이제 다시 이번에는 음미집에 놀러 가면 돼요? 그렇게 했어요. 건너가서 크로스밭 그럼 그 언니들 대학인들들과 다 똑같이 대답하래요? 우린 추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애들 저 크로스밭으로 집들이 와서 먼저 십수하고 체스도 안 하는 거 아닌데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있어서 마치 못해서 가면 이제 저렇게 놀러 가는 데 그를 쳐다보거나 일단은 이제 꾸준히 함께 해야 하는 것 같으세요. 우리가 막 제일 큰 애만로 두께봐. 내가 큰 애만로 두께봐. 그냥 큰 애만로 세트에 뭐 printing한 성장도 뭐 있는지 우리 집이 없는 전적으로どう 있는지 사연이 습해, 습해, 송어졌잖아요. 이러면서 자유의 종교를 종목하대요. 그리고 학교들은 이제 막 모임한다고 해서 학교 오게나 이럴 때 끝나면 학생을 빌려 봐가지고 다니고 집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부를 주고받고. 그리고 모니터를 넘기지 않으던 게 오래 안 넘기니까 이거 꺼지니까. 그러나 이거 영화도 자유의 종교를 주고받는데 저도 3년 동안 이런 노란 차를 기다리고 떠나간 편장일까 했었거든요. 근데 저보고 나부터 오빠와 그 편장일까 했었거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주영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내분이 저를 선택하셨지만 저는 1년에 2명의 아이만 코디하기 때문에 4분 중에 2분은 탈락하실 겁니다. 어머니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저를 믿는다는 건 어떤 상황이 오든 두려워하지 않고 반드시 최고의 결과를 부리라 기대하시는 겁니다. 네 선생님 믿어요. 믿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수의 성적은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시고 어머님 그저 예수의 건강만 신경 써주십시오. 지금 겨우 이건 많이 봤죠? 네. 제가 이걸 왜 가져가라고 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전적으로 저는 부작용이 많죠? 네. 저는 부작용이 많죠? 네.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거잖아요. 저는 부작용 없는 자녀의 코디레이션을 어떻게 하는 거 같습니다. 스스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만한 자녀의 코디레이션 자료가 있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렇게 자녀의 코디레이션을 유통하는데 아무도 저한테만 사려다 가자고 아유도 안 가는데 저는 저를 때 대부분이 제일 커서는 게 왔잖아요. 제일 써요. 지금은 용품이 있고 별도 있고 아내대 용품이 있고 대구에서 그때 제일 써 이렇게 갔는데 제일 써는 치아리칭에 육아파가 있었어요. 큰 책장, 큰 책장에 두 개 전부 육아파. 애는 잘 피우고 싶었지만 저는 아무게 없지 그때 저한테 육아파는 비가 가르치고 거짓말 조금 포태되는데 거기 있는 책 다 읽었어요. 특히 이런 순서는 제목에 난 서울대자들 갈 책부터 다 읽었어요. 서울대란 말을 입에 올리기 어려워 신성시대는 그런 내용이라서 제목에 서울대람만도 잘 알았어 그 다음에 에스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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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 listeners 그 다음에 이제 영재장 니다. 그거 다 해 봤는데 지금 가지고 세계적 영재교육 전부가 알아도 독일에 가면 솋지다 칼비테라는 유명한 영재connect 지분이 칼 밑에 있다보니까 그 집안은 애들 숲속에서 놀았다네? 맨날 산에 산책하고 그랬는데 저는 애들하고 맨날 아침에 같이 놀고 있어요. 이거 싫어했지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십지다 마동고라 그랬어. 또 십지다 교육하면서 또 연재 교육했어요. 그러면 고등학교라고. 우리나라는 조석희 박사라고 유명한 영역 전문가인데 그 양반 시키면 되는거죠. 하여튼 닥친 대로 교과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것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수능이라고 맨날 학력고사라고 부르거든요. 학력고사 전국수석 엄마의 수기 이런게 이제 우먼센스 뒤에 실려. 주문생활이라고. 우먼센스는 여성동원하고 요약기 있잖아요. 그 뒤에 보면 조금 수기 실려가 없는데 그러면 도성관에 와서 다 한국카피하고. 지금이니까 미쳤죠. 옛날에 여기 도모동이 소문났다니까. 지금 잘 소문났다니까. 자녀도 여기 진아빠가야 했다고. 아들 대통령이 반대죠. 옛날에 너그냐고 우리 아들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 집 냉장고 붙이러 온다고. 강의 때 그 이야기 했더니 도모동이 희한하게 소문나네. 아들 대통령만 오면 한 잔을 납빠가야. 저는 반대다. 하여튼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 신기하게 다행히 저희들이 뭐가 딱 하나 잡히더라니까. 그때 저희들이 30대였잖아요. 아무것도 원하는데 그 많은 책들의 저자들이 경험도 다르고 주장도 조금씩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신기하게 공통적으로 하는 모양이 있더라니까. 작년에도 다 했죠. 그게 뭐라고요. 아이가 공부를 잘하자면 책을 좋아해요. 이거는 뭐. 동서가 공부를 한 번 하고 옛날 조선시연때도요. 사대부 집안의 똑똑한 애들은 서당 가기 전에 뭐 해줘요. 사자소아, 동농설수, 전자, 열심호감 이런 거 위에 공부했다. 거기 열심히 집안에 서 있고 간다. 그니까 에너지검이나 또 동영이나 서약이나 또 한 번 하고 책은 좋아하는 애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현재에 좋다. 이걸 제가 그거로 알게 될 수 있죠. 그 뭐야. 할래. 할래. 그. 그. 제가 사실 이제 알게 된 비슷한 시기에 우리 와이프가요. 제가 퇴근해가지고 집에 오다가 아무도 다 쓰고 살았는데요. 아무도 다 쓰고 살았는데요. 서구 정류장 근처에서 이 어린이징 근처에서 우리 어린이징 근처에서 간편을 한다. 우리 4살때. 그래서 영문도 모르는 아들하고 저를 끌고 있으며 가더라고. 요즘은 이제 어린이징 근처에서 잘 만들어진 세계적인 어린이징 다행군분들을 전문적 구축하는 서점. 그게 옛날에 전국에 한 80년도 있었어요. 대구에도 한 80년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 망했죠. 옹진교원에 대해 농부 열심히 여기 시집. 시집. 만천동에 하나 살아가고 있어요. 20년동안. 만천동에 하나 살아가고 있어요. 만천동에 가면 만천동에 하나 살아가고 있어요. 만천동에 가면 조그만 어린이징. 상가에 아주 조그만 어린이징. 책벌레라고. 안 망하고 아실 거 있죠. 안타까운데 저는 이제 우압을 끌려가지고 위선을 봤어요. 가보니까 그때 진짜 눈이 왜 뿅 이거 있죠. 눈이 확 그랬어요. 세계가 중요한 사실은 중화사절을 통해서 딱 인식하는 그 시기라서 가보니까 진짜 질 좋은 세계적인 그린척들이 쫙 모여있어가지고 좋은 그린척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우압 누가 뭐 가스초리 안해도 제가 자발적으로 우압을 데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있었잖아요. 할 때마다 제가 제 기미한 기억이지만 약 열 번에 몇 다섯 번의 책을 샀어요. 중심에 와서 이제 읽어주고 이제 우압을 더 많이 읽었겠지만 아예 데리고 주고 여러 번 읽고 주다 보면 일주일이 지나가요. 그럼 다시 또 이제 우압이 서준다. 보중이 했죠. 언제까지는 나중에 이제 지난번에 들기보니까 우압이 주압이 됐다. 우압이 12년 저는 아이가 지금 과정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기억 중의 하나가 이거예요. 어린이 서준을 무려 12년이나 다닙니다. 신문단계 저 사실 저 같은 아빠가 온탈에 대한 저는 비행이라서 실전 잘 되거든요. 주민생은 3개월이란다. 근데 이건 그렇게 실전 자네는 저도 이상하게 이제 아이가 너무 소중하고 책 읽는 과정에서 아이가 뭔가 이렇게 자랑하는 모습이 보이고 이러니까 그렇게 무려 지난번에 12년을 다닙니다. 제가 아이들 가장 자랑스러운 기억이 두 가지 하나는 여기서는 12년 나이인 거예요. 하나는 여러분들 아시는 거 모르겠다. 인터넷 자료기업 잠수네 커가는 나이인 거예요.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전설적이에요. 하 네이블드에서 가르치거든요. 하 지금도 잠수네 감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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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닙니다. 거기 있잖아요. 여기서 꾸준히 자리다보니까 진짜로 애한테서 뭐가 자라더라니까 여러가지 가끔 아이들한테 기반의 고백을 하면 그늘 돌아와서 너 갑자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고급 물기를 사용하자 그럼 그들 놀래가지고 와 우리 엔진감자 싶어가지고 니 그 스며로놈 내가 내가 알았을 것 같다. 이것들 너 어떻게 할지도 몰라 사실 영향으로 가는 거죠 유치원에서 책을 읽을 정도 나 여러 자주 들으면 그 말이 내 안에서 소화되고 소화되면 내가 부수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자기의 의미죠. 아이가 되고 어린이선을 다니면서 근처를 계속 이루어지고 하다보니까 진짜로 아이에게서 무슨 흔적이 자라더라구요. 흔적이 많이 보였어요. 너무 오래되고 이래가지고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안 믿으실까봐 제가 인정치않고 말했잖아요. 우리 아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린이날이었어요. 어린이날이면 다가가 이벤탈을 놀아가잖아요 밖으로 뭐 이랜드가거나 스파벨리가거나 하면서 행사에다가 뭐 과학콘서트 가거나 내려서요. 우리 집은 어린이날이 어디서는 가볼까 가밍게는 어떤 엄마가 저 뒤에서 한 마리 하대 네? 저의 성적이 왜 이래? 제 이리와요. 스파벨리 수시라고 해요. 알겠어요. 아.. 자 어디서 가야죠? 4. 4. 5. 7. 4. 5. 8. 9. 12. 13. 13. 17. 저희 입장에서는 다 밖으로 돌아가는데 자기 선생님 책 사오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어린이날 특별 이벤트가 뭐가? 가족 사진 촬영 이벤트. 그리고 우리 가니까 당국이 다 오게 되니까 갑자기 가족 사진 찍어주겠다 해가지고 우리 아빠가 호도장 놀아냄새는 싫어하겠죠? 저는 마트가 좀 까칠하고 막 이렇거든요. 비행이다. 비행. 그래서 저는 정을 비호해요. 우리 아빠가. 컴퓨터로 가면 빨리 죽어라. 진란이 틀어주고. 그런데 이 날은 연출하면 제가 다시 가겠습니다. 이게 추억의 사진입니다. 추억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 의학에서 연출하면서 깨달은 사실을 사실은 훨씬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서울에 가면 교호문고 과학문에요. 이 저 동상이 곽 교호문고 서집자 신용옥 이랬는데 이분이 교호문고를 우리나라 공개 최초로 문을 열면서 이제 이 유명한 글귀를 돌에 새겼죠. 사람은 책을 만들지만 그 만드는 책이 거꾸로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아주 좋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깊이 속아야 되는데 사실 이게 잘 안 돼 가지고 엄마한테 불안해가 왜 책 읽고 있는데 띄어 가지고 우리 책 그만 읽고 공포해라. 그치지만 가장 무식도 등록이 있지. 책 읽고 있는 놈한테 봐 가지고 책 그만 읽고 공포해라처럼 무식한 바람이 있어요. 저는 뭐 장면을 오래 할 때 다시는 볼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 엄마들이 상처를 벗기는 말이라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가요. 그리고 또 제가 이거 유치원 부모교육 때 제가 들은 얘기에요. 마리아 몬테소리 이 사이티테리아가 나는 세계적인 교육학자 마리아 몬테소리 여사가 남긴 말인데요. 한 아기가 훌륭한 어른을 성장하려면 크게 세 가지 영역의 균형감 있는 발달이 필요하다. 그 첫 번째가 신체역 엄마리 영역 둘째가 인지영역 학선지 세번째가 정서영역 소통 뭐 이런거죠. 이 세 가지 영역이 균형있게 발달을 해야 안되요. 이게 안되고 어느 어른구제가 특별히 도그라지면 좀 피곤할거라. 이런데서 그거만 너무 잘 봐요. 또의 친구들을 사귈 수가 없다니까. 우리나라나 우리나라 천재 인천에 사는 천재 송윤은이라고 계속 너무 똑똑해가지고 초빙인데 초빙하고 놀 수가 없어 대학적이라고 봐야돼. 국가를 위해선 크게 귀하겠지 모르지만 아이가 아이답게 자라가는데 좀 힘들죠 불편하고 대체 그래서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렇고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가 균형있게 잘 자라는거죠. 신체를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제는 아니고요. 생각해보면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 거기다가 우리가 중견 말기란 거기다가 가지는 못을 태웠어요. 일본에서 수입한 화학적이요. 미온 미온 미온은 비싸 그래서 미온의 작품이 미풍이라고 미풍 돈을 일본에서 수입한 가지는 못으로 화학적이를 막 태웠거든요. 요즘은 식당 아니고 화학적이를 태우는데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유기농 조작식품 이런거 안사고 이런게 다 아이들 아토피 피하고 인강농이 있습니다. 그건 어머니들 지원도 잘하시니까 두 번째가 인지영역 의 발달이죠. 인지영역 인지영역의 학습이 기업된 요소니까 인지영역을 구성하는 요소들 이런게 있어요. 공부에 필요한 요소들 생각하는 힘 좋게 인지영역을 구성하는 공부에 필요한 독해는요 독해를 뒷발전하는 성읍이랴 또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데 필요한 집중력 창의력 이런거죠. 저런 요소들이 조급이 부정있다고 막 자랑합니다. 창의력 같은 것도요 여기서 여기까지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장전어이고 책들 있죠. 그런거 창의력 자기야 기법 똑같고 그릇도 똑같고 이런 집집마다 다 있잖아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티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고 뭐라고 말하게 좋은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의 생각은 첨을 그린체를 사보니까요 첨을 짜증이 많네. 어떤 첨은 앞으로 튀어나왔어요. 어떤 첨은 위도 튀어나왔어요. 이 크기가 기가 맞아. 그러면 첨은 내가 싱니틀 정도 그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양한 생각을 하게 또 그린체사는 하나의 사람들이 기쁨이 다 달라요. 어떤거는 수채화 쓰고 어떤거는 유화 쓰고 어떤거는 이상한 슈퍼스죠. 우리나라 작가 펠키나 같은거 그림을 그린게 아니라 전부 먹지가 만들어가지고 사진찍은 다는 매우 용사예요. 어떤 책 사보는 왜 책 속에서 튀어나오잖아요. 밥 먹고 이런거 있죠. 어떤 책에는 아침화가 들어있어. 펠킹스 세계를 요리에 여러가지 아침화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좋은 세계를 요리에 창의성을 넘쳐요. 또 체험 좋아하는 강의 집중력이 잘 엄마들 많은 엄마들의 집중력 때문에 바로 교실을 보냈더라고 방송을 바로 교실을 여기도 있어요. 아 조심해서 이러고 나중에 녹화하고 평창 얼마나 얘기를 생각할 수 있나 솔직히 말할게요. 바로 인류가 만드는 가장 재밌는 게임이에요. 왜 괄호 세로 십고 곱하게 십고 하면 3등 612 지금 인류가 바로 똑같은 판이 하나도 없대. 너무 재밌다니까. 왜냐하면 어느 정도 글쓰 올라가면 올라갔으면 생각하면서 할 수는 없거든요. 내가 여기에 두면 상대가 어떻게 어떻게 먹을 것일까. 상대가 볼 가능성을 A, B, C, D, E 이렇게 생각해요. 상대가 A일 때 나는 어떻게 하고 B일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다 생각하면서 반응돼요. 너무 재미있다 이거. 재미있으면 집중하게 되죠. 문제는 이게 책을 읽고 이해하는 또는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집중과 같은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뭐가 전혀 달라요. 미안해요. 집중기 키워놓고 바둑기 싫어. 왜냐면 제가 바둑 방이거든요. 저는 검정고시 가서 대학 들어갈 때요. 바둑기 미쳐가지고. 맨날 바둑판을 잘 때도 바둑채고 바둑판에 이걸 복귀라고 하는데. 녹아보고 이런 거 이거 했어요. 검정고시 가서 대학 들어갈 때. 대학 입시를 안하고. 그래서 모르는 건 너무 속상해가지고 바둑을 몇 개나 복근을 쪼갰다 이거. 좀 내면 제가 권을 붙여가지고 다시. 계속 마이터 하나님 12절 그 다음 편에 제가 다시 온 담 넘어가가지고. 다시 온 우리 구동에 사는 애들은 다 알아요. 복잡아 담 넘어가가지고 입장 없이. 다시 온 담을 넘어가가지고. 다시 온 안에서 내가 다 넘어가가지고. 그러다가 통산명은 내거리가 아니고 지금도 있어. 그러면 4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 4층에 동학이 어디라고 되니까. 그거 가서 맨날 여기 봐. 이래가지고 경국대학교에 왔어요. 그러니까 5월달에 옛날에 동학 써클이라고 할 수 있었고. 요즘은 동학이라고 하잖아요. 써클 신입생 모집한다는 행사가 있어요. 천막, 천막, 동아리마다. 그때 이제 경국대학교 안에 바둑가 있거든. 복천 기부이라고. 그 신입생 모집한테. 신입 병원 모집. 그런데 섬 지나가다가 이제. 그 입게는 천막에 들어가서 기웃거렸어요. 그러니까. 아, 재밌나가 있어. 방금 줄 알았거든. 조금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복천 교회 선배들이 나와서. 한판 둘째. 그러니까. 오는 선배마다 다 알겠잖아. 그때 야들이 난리가 나가자. 잘 신청하자. 너무 좋은데. 그래서 어디 막 전화를 하더라고. 어디 전화한 줄 알아요. 삼도 동일. 삼도 동일. 경제의 대공과가가 있거든. 그 기부관대에서 봤을 때 제일 잘 떠나니까. 경제의 대공과의 이야기. 그 복현도 그냥 안 오는 거지. 그런데 막 기부관 선배들이 다 지니까. 자기들이 청폐해가지고. 자유지 보려고 하고. 삼도 동일 전화해가지고. 그 복과의 이야기는. 왜 얘기하면. 뭐죠. 택시탕으로. 이거. 하하하하. 밤도 도마 샀다는 이야기. 그런데 그. 하하. 하하. 바로 그때. 바리들은 집중을 가고. 그죠. 긴 지문을 읽고. 그걸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집중력이 좀 달라요. 만약에 그런 집중력이 다 비슷하다면. 애들 집중력 기능은 간단한 방법이 있어. 밤마다. 아빠도 스마트폰을 다 하나씩 줘. 그리고 그거 알아서 해. 해라. 해봐. 그래서 밤새우자 해요. 초등학교. 놀랍게 집중하죠. 그건 뭐하고 같이 합쳐. 그래서 휴대폰을 못 주잖아. 그게 아니고. 아직도요. 아무 시대가 바뀌어도.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을 가거나. 취직을 하거나. 중요한 시험을 쓸 때. 듣기표가 앞에 조금 있죠. 언어 같은 경우는. 국어나 뭐. 영어 같은 경우는. 듣기표가 조금 있고. 나머지 다 외에요. 지문을 주고. 그걸 읽고 이해하는 힘을 측정할 거야. 그리고 이제 텍스트에 대한 집중력. 독해요. 이런 걸 읽어야 되죠. 그러려면 뭐해요. 어릴때부터 팔자를 많이 접촉해야 되죠. 이게 상식이 가장 상식입니다. 저런 요소들이 자라야 되는데. 그죠. 진짜로. 좋은 어르신을 꾸준히 읽다 보면 이렇게 자라. 그런 것들은 잘 못하셔. 제발 들으셔야 되는데. 왜 못하는 줄 알아요. 이거. 학교 평가도 잘 들어나자. 거의. 그래서 일부러 어떤 분은. 이걸 보고. 수은 실력. 최선은 뭐해요. 수은 실력을 기르는 거야. 최선은 차선은 뭐해요. 수은 실력을 못 기러도. 당장 기말고사에서 성적이 잘라든지. 이게 차선이죠. 최악은 뭐해요. 당장 무려 보이는 실력도 좋지 않으면서. 수은 실력도 기르지 못합니다. 이게 최악이라. 수은 실력을 기르는 것이. 갈수록 힘을 발휘하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옛날에. 초대 문화구 작가를 하셨던. 우리나라에 나온 천재적인 수필이다. 이 여정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지금 80대 중반인데. 이거 지금 막. 뉴스 보니까. 암투명하고 계시다. 이거 굉장히 뛰어난 천재에요. 80대도 이거 서재로 내가. 우연히 사진으로 보게 되는데. 컴퓨터 모니터가 이런 데가 있고. 그걸 다 연계가 돼. 아이패드하고 아이프를 써. 저런 그만두 아이폰 써도 안고 그렇지 않는데. 아이폰에 노랗고 집어넣으라고 해요. 얼마나 힘들어. 미친다니까. 근데 이분은 그걸 잘 자리해줄 수도 있어요. 동기가 시키는 어플은. 저도 이분 하는 걸 보고 배워서. 제가 에버노트 하는 어플을 쓰는데. 에버노트 하는 어플은. 이 컴퓨터에서 내가 어떤 우선을 저장해요. 그럼 집에 가서 어플을 실행하면 집에 넣으셔야 하는 게 있어요. 클라우드 같은 게 있는거죠. 80대 노입이 컴퓨터에요. 천재 천재. 이분이 옛날에 그 학부를 위해서 책을 한거에요. 그 책의 제목이 왜 있는가. 지금은 저런 가지가 없어요. 천년을 만드는. 제목이 좀. 시사는 이게 좀 있죠. 천년을 만드는. 길게 오가 아이를 키워라는 거야. 이분이 그 저서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키워라는 이유는. 콩나물 시누에 물을 주면 어떻게 돼요? 다 콩나물 자른다 칼봐. 내가 얻은 건 너희들은 그게 아닌데. 콩나물 시누에 물을 주면 우리 밑으로 다 빠져요. 물을 주면 얼핏 보기에는 다 물이 빠져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핏 보기에는 다 빠져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물의 기름을 수분을 콩나물이 먹어보고 있죠. 그래가지고 자른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의책을 있잖아요. 저게 무슨 고구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 같아. 엄마들 눈에는 뭐가 남아야 돼요? 진도가 남거나. 체처문점 동원한 게 개수가 남거나. 뭐 이래야지 좀 관심이 있잖아. 저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또 티 난다. 애 쟤꺼에 띠가가지고. 그래 쟤꺼에 띠가가지고. 그래 쟤꺼에 띠가다. 병원이 뭐고. 그것도요. 애가 점점 커가면서. 엄마는 살 일을 해야죠. 동생들의 짐. 애 이런 책을 따라해 줄 수도 없어. 그럼 질문도 못 해줘요. 그때 또 동네님들이 나를 나가지고. 봐라 바쁜 너를 위해서. 우리 대신 질문을 만들어서. 책도 읽고 좋은 전집이 있다. 전집되고 뭐. 제 문집에 짜증나. 그것도 있죠. 그것을 좋은 책이라고 막. 상세히 느끼는 말기나. 제 반지에서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것은 교제지 교제. 좀 심하게 말하면 쓰레기지 사실. 미안해요. 이렇게 해서. 제. 하여튼. 이가 가지고 막 웃고 이러면 안 돼. 그죠. 좋은 의식을 이런 것처럼. 그죠. 느낌이 있어요. 뭐. 엄마 나 마음있지 않았어. 이러면 못 웃겠어. 이런 거지. 이건 너무 슬프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게 좀. 성인용으로 하면 감동적이 되는 듯이에요. 아이들. 자기. 아직 그. 연령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엄마 나이가 너무 많이 좋아했으면. 자리에서 너무 좋겠어. 아닌 것들처럼. 깊깊깊거리고. 있죠. 그러고 덮으면 돼. 그러고 나면 책이 아이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게 되겠어. 저는 실제로 어렸을 때 다니면서. 어떤 초등학 3년 아이가 낳았던 경우도 있어요. 이 아이는 그 선생님과 담보리인데. 이 엄마는 이제. 저를 알죠. 그래서 아깝게 잘 상담하고 있는데. 오늘 이 아이가 3학년 때 어렸을 때 만났어요. 이 엄마가 저한테 막 푸짐을 하는 거야. 뭐라고 푸짐하는 거야. 우리 애가 요. 책 1단 말로 또 책 사러 가야 된다. 다 잊어놨고. 속상해 죽겠어요. 말하고. 뭐라고 하라고. 내가 그 애를 불러가지고 물어봤잖아. 진짜 한 20페이지 남았는데. 책 날개를 다 적어가지고. 안 읽고 있더라고. 우리 애가 또 살았어요. 니 왜 1단 말로 책 사러 가야 된다. 그 남자에 대해서. 그 남자에 대한 말이. 그 남자는 너무 아쉬웠어요. 더 이상 못 읽겠어요. 그거 한마디에서 뭐가 드러나죠. 애가 책의 맛을 아는 거야. 그거 진짜 기특하대. 배가 저 달성 수 먹었는데. 대신 중학교 사러 가게 됐는데. 그 후에 대신 중학교. 대구학 고등학교. 나와서 지금 카이스트 사항을 다 알고 있어요. 어디 갔다고. 그래서 책을 좋아하니까. 목을 크게 얻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책의 맛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 공감을 지루해 물을 주고 싶어요. 왜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거 아니에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12년 다닌다 했잖아요. 학원을 가보고 있어요. 피아노 태권도 간 적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고소한다고. 우리 애는 계속 피아노를 내자고. 해가지고. 제가. 뭐 경쟁이 엄격한 거 보고. 시간이 있고. 남은 도로를 보내겠는데. 그게 아닌데. 피아노를 보내세요. 그래서 제가 딱 한 가지 했죠. 여보. 피아노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초등학생한테 왜 피아노가 먹여야 하는 거야. 음악을 충돌하니까 없는 거 아니겠다고. 그래서 그 아이 피아노가. 피아노가. 싹. 싸해지더니. 다시는 니가 등 나눠. 다시는. 그런 표정이야. 제가 결국 고집시켜서. 피아노도 안 봤어요. 근데. 진짜로. 무슨 그것들이 차라리니까. 그 흔적들이 너무 많은데. 그 모골에서 다 잊어버렸고요. 이런 거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딱 한 사례만. 그런데요. 우리 애 초반 6학년 때. 일이었어요. 그때도 교육감이 갑자기. 바뀌었죠. 바뀐 교육감이. 그 때 가장 강조했던 게. 창의력. 이었어요. 강의 교육감님. 뭘 가장 강조하잖아요. 미래 인재. 미래 영향. 교육부 장관 출신이라. 좀. 뭐. 작년까지 했던. 무동규 교육감님. 가장 강조했던 것은. 행복. 행. 긍정침략. 행복. 행. 원래는 미래 인재. 이런 거. 우리 아이 때 교육감님은. 창의력을 가장 강조했어요. 이 분이 취임하자마자. 그래가지고. 제 일에. 대구 왕위치. 초등학생. 창의력. 남글렸어. 보물을 함께해 보내가지고. 파티 대표 한 번씩 보물을 해. 그리고. 남구에 있는. 학원 하나는 오는 동네에 살아가지고. 한 학년에 세 학원 밖에 없어. 여기가 좀 비슷하죠. 우리가 쉽게 대표를 했잖아. 대구 교대에 뭐였어. 대구 구단지에. 대구 시민이 190개 초등학교 있었어. 190개 초등학교에서. 내노라던. 육학원 대표들이 다 모르겠는데. 교대 교수님들이 출제하는. 여덟 문제를 가지고. 창의력을 경쟁하는 거예요. 그때. 읽기 2문제. 수학 2문제. 사회 2문제. 과학 2문제. 여덟 문제를 출제했어요. 우리가 1대1을 갔다 오더니. 계속 교육청 홈페이지로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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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기대하나봐. 근데 걱정돼가지고. 기죽은가봐. 부모들이 제일 싫을게. 애기 죽는거잖아. 여러분들 그래서 애도. 수학 경치대. 이런건 내보내라. 못해 그래요. 입사를 못하면 애기가 기죽으니까. 엄마들이 준비시키면서. 미리 기죽이죠. 이거 해봤을땐데. 이것도 못풀아. 내가 기죽은건 괜찮아. 근데 남들이 위에 기죽을땐. 너무 용서라든지. 저도 애가 기죽을까봐. 입사하면서 기대를 하고. 걱정이 되더라구. 저도 어릴 때. 진척이 전전하면서 다리가 눈치. 자존감이 너무 나요. 기죽은게 제일 싫어.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제가 진지하게 봤어요. 아빠는 지금 네가 당태하고 1등을 안하는 성과를 내자고 이렇게 의미에서 다니고 집에서 이렇게 아빠와 같이 공부하는 게 아니다. 아빠는 원대공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수능 때 전부 수능하면 되니까 지금은 입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막 빠졌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도 제 말이면 개구실하고 계속 혼떼이 들어갑니다. 마침내 발표가 났잖아요. 몇 번 했다고요? 1등. 그랬으면 내가 대구 안에 살죠. 바로 서울로 가서 EBS에 출연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바꾸고 싶어 이런 데 가서 가야지. 아니 다 온다. 내가 지금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만들었거든요. 지금도 내 기억에 서는 게 대구에서 우리 애 동기 중에 같은 아이들 중에 가장 뛰어난 애가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노이스란아인데 얘는 저 알쓰고 동원초만은 대표로 출전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북해에서 영재교육법이 통과되기 전이라서 교육증이 있는 게 없었어요. 대구에서 가장 뛰어난 노육학년 아이들은 대학교 영재교육법 지금도 그런데 거기서 교수님 타라고 주문한 거 보여 봐봐 실습하고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진짜 독독한 애들이 있었어요. 거기 있는 애들이 다 학교를 출전했어요. 특히 노이스란아들은 수학과학으로 중학사문대가 대학 대구 시대에서 적수가 없었어요. 그런 애가 동청학교 대표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걔도 이동 못했어요. 걔는 나중에 동청학교 나오고 부산에 갓 생긴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과학 경제학교 있었거든요. 거기 들어가 2년만에 졸업하고 이건 크리스턴 맞죠. 나중에 내가 조사를 해볼거에요. 얘는 이미 초등학교 때 아빠가 크리스턴 대학교에서 교학 교수님한테 그래서 너 살았거든요. 거기서 너는 꼴 키우죠. 나는 여기가서 공부할거야 그래서 집안이 달라 거기서 정한 정원 우유를 쓰고 이렇게 아야키잖아요. 우리 집에서 냉장밥 욕퇴 저는 왜 이렇게 쓰는거에요. 학교 못다니고 왜 양아치 치는거다니깐 저는 욕이 내 입퇴 있어요. 나로서 경고하게 하는거 우리 학교는 너무 무섭게 내가 욕하니 나는 어디 운전하라고 예를 들어 누가 끼어든다고 해서 꼭 상대방에게 죽이고싶어서가 아니라 내 스탠스 그렇게 풀잖아요. 욕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욕인데 우리 학교는 들을때마다 너무 무서워 죽겠네요. 그래서 저도 제가 욕을 잘해요. 그 시각으로 맨날 욕하고 요즘 그 시각으로 고급을 사다니깐 더 좋은 틈에 사는게 진짜 환석 엄마가 가면 들어왔어요. 그런 분들 식탁에서 아들아 무슨 내가раст에 피고인이랑 드고싶던 밥 가면서 애 키울거 아니면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다르다. 그리고 또한 애들이 줄기 한번 대학교 태풍 две 애들때 못하고 이덕떼 그때 금메달 1.5명의 금메달 2.3 차등 금메달 5등에서 9등이면 금메달 우리의 5명 눈이 띡띡하게 안색했어요? 이게 진짜 그때 자랑스러운 거 아닙니까? 왜냐면요 그때 난 문제가 충격적이야 창제 경제제 총학생들 대상으로 창제 경제제 문제가 이렇게 문제 두 문제 지금 생각나는데 하나는 이런거였어요 은혁나무가 있다 은혁나무는 지구상에 출현해서 세계 각 대륙으로 변성하면서 지금도 자랑했다 은혁나무가 인류에게 주는 유익은 이런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긴 지구를 주고요 그런데 은혁나무보다 더 높게 출현한 많은 식물들 가운데 이미 멸종하고 지구상에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종들이 많이 있다 그런 지구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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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이 있다 이렇게 긴 지구를 주고요 그 밑에 문제 하나 딱 있어요 네가 생각하네 은혁나무가 지금까지 멸종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생각나는 대로 써라 대답한 칸이 소극하는 거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창의의 경제제입니다 그 심각한 힘이 없어도 못하는 거지 지문에서 뭘 읽어내야 하죠 그리고 또 한 번 읽어내야 하죠 또 한 번 읽어내야 하죠 애기 엄마들도 있어 애기 한 번 안고 소녀머니가 찾아왔다 친엄마를 가해달라고 두 녀석을 한 번 자기 아끼라고 보고 있다 소녀머니가 뭐 도저히 안 돼가지고 애기를 반투만 대가지고 나눠가지라고 했더니 친엄마를 깜짝 놀라서 옮겨서 제가 야구하겠습니다 그런데 반짝은 그것은 왜 그러세요? 하면서 그래가지고 소녀머니가 치는 말을 가해 주셨다 이런 지문이 있죠 탕후대인가 보면 그 유명한 지문을 주어요 요즘 말하면 친절한 파리소송이지 비에 대한 영상은 안 가는데 그 당시에 밖의 수 없으니까 문제 딱 하나 다리 네가 만약 소녀머니 가면 치는 말을 어떻게 가해 줄 것인지 생각나는 대로 있어라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이 없으면 못하는거야 책을 읽고 다양한 많은 경험을 해야 되죠 책 읽기는 간접 경험을 풍성하게 하잖아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하면 좋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배워도 못할거죠 이러다 보니 생각하는 힘이 깊어져요 우리는 막 각각의 대답이 10개까지 있었다 그리고 입사 입사 아무 사격 없이 쉽게 하내요 지금 생각해도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서 아까 이여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콩나무신이 물을 주면 얼핏 보면 물이 다 빠져나갈 것 같지만 사실은 콩나물은 자랑이 없어요 아까 마리아 버터처럼 말해 인지형님과 연유요소들이 좋은 의식으로 불을 잃고 있다고 자랑요 조금씩 콩구를 내기 시작해요 자 도망가기 좋은 정재원 자 두 번째 콩나물에서 이 앞쪽에 있는 서울링을 조금씩 따라잡고 있습니다 또 바라지신 거 좀 이상해 가장 빠르게 순서하면서 또 포인트를 가져가기도 했고요 대박 백호다크 포인트 정작은 또한 포인트를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이제부터 진동춤구가 시작되기 네 네 마지막 4바퀴 그렇죠 자작도 그렇죠 자 지금까지의 포인트보다 마지막에 2위 3위가 중요합니다 네 네 이수훈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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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중요하죠 네 세 번째에서 네 번째가 잡아주는 조순이가 그렇죠 지금 정재훈이 이렇게 차리고 있는데 아 지금은 크라모가 나가네요 크라모가 나가요 아 괜찮습니다 크라모가 맨 앞에 나가요 지금 정재훈이 네 번째 이수훈은 아신대서는 더 치고 나오진 않고요 아 이수훈이 크라모가 갑자기 나오는데요 이수훈이 두 번째 정재훈이 두 번째입니다 예 이수훈이 끊어주시니까 신의 왕배를 잘합니다 그렇죠 양배를 잘하면서 지금 크라모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남았어요 지금 정재훈이 두 번째 이수훈이 다섯 번째입니다 정재훈이 잘 꽂혀 나오고 예 좋아요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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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 전선 이수훈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네 네 네 네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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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해가 위에 맞지 마 이수봉의 아들아 이수봉의 아들아 이수봉은 박립국의 빙속 내고 이수봉은 조승돼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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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봉은 조승돼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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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봉은 조승돼 아아아아아아 나아악 이수봉은 매승타표 초대 챔피언 이수봉 잘해주다 매승타표 초대 매승타표 초대 매승타표 초대 여기 기억나요? 네 장면이 이럴 때에 평창에 있었던 일들이 제가 앞에 바라츄리에 달리던 두 선수를 주목하고 있어요 하나는 페라다 선수고 하나는 베마크 선수에요 매승타표 초대는 16파퀴로 17파퀴를 달리는 종 기록경기가 아니라 순위경쟁 종 그런데 캐나다 선수와 델바쿠 선수가 무려 12바퀴째까지 선수를 달렸어요. 다른 그룹들보다 후미그룹보다 반바퀴나 앞서서 12바퀴째까지 선수를 달렸어요. 나중에 들었어요. 아니 다 봤잖아. 이소훈이 먼저 달렸는데 주목하면 안 돼. 문제는 동네마다 반바퀴 먼저 달리는 여팬들이 다 있어요. 얼마나 불안해서 그렇겠지. 반바퀴 먼저 달리는 여팬들이 왜 그렇게 불안해서 그래. 뭔가 조금이라도 더 잘해야 이 아이가 나중에 존경할까 하고 취득하고 행복하게 살려는가 하는 불안감 때문에 페이스를 유지 못하는 거지. 그런데 이소훈은 어때요? 중간에 다 숨어서 페이스를 조절하고 있잖아. 그래서 스포트 해야 될 곳에서 스포트 하는 거지. 운동에서 바퀴 같은 스포트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스포트라고 하는데 전력질출. 우리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전력질출을 해야 될 기반이 있어요. 아이들마는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 스포트라고 하잖아요. 잘 모르게 있어. 해보면 알아요. 아무리 그전에 시작하기에도 소용없어.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부터 정말 제대로 못하지 않으면 버리고 지는 거죠. 보통 애들은 고3, 3월 되는지 제 차이잖아. 최소위 분이 고2 겨울방학이에요. 우리 애도요. 나는 열심히 공부하는 줄 알았어. 공부하는 얘기였는데. 내가 맨날 소위 정석 들여보내고 그날 야자식한테 풀어온 문제를 내가 맨날 채점하고 체크했거든요. 그러나 되게 열심히 할 줄 알았어. 왜냐면 채점한 거리가 더 있었어. 나중에 내가 대학 들어가던 가서 내가 고백하는 데 있잖아요. 심지어 친구들하고 야자식을 백댕이 치고 노래방을 갔는데 노래방이 오래만을 오래봐. 오라시아에 있는 노래방을 풀 수 있잖아요. 거기 가서 친구들 노래방을 통해서 문제불대. 아빠도 없나니까 흔적을 넘겨줄 거 아니에요. 나중에 들으니까 내가 너무 감동이 되잖아. 노래방을 가가지고 하더라도 문제를 풀어. 근데 나는 야자식은 계속 열심히 문제를 풀 줄 알았어. 근데 우애는 대충으로 그렇게 대충. 한 번도 공부에 참가서 느끼고 못 배운 적이 없어. 자발적으로 띄가고 빠진 거고. 그 우애도 나랑 공심거리거든. 잠순 안에서 유명한 애예요. 제가 자녀분 강의를 지금 15년 넘게 하고 있는데 얼마나 더 벌리고 다녔겠어. 그런데도 한 번도 자발적으로 차라리 띄가고 갈 적이 없어.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 만약에 자발적으로 띄가 어디가 있다면 길들어진 거지. 너무 무서워가지고. 정상적이라면 막 가기 싫어. 막 배기보고 있잖아. 질질 끌고 막. 그러다가 막 진도 밀리고 다니면서. 희귀 정상의 위기 정상입니다. 반복이 물다니는 집도 불안이 있어. 사실.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허신같은 것이 1월생부터 12월생까지가 한 학년이잖아요. 어른데 보면 1월생과 12월생으로 한 학년과 다른 차이야. 근데 한 학년이래. 대부분 1,2,3월생은 벌써 반밖에 못해가게 돼 있어. 9,9님도 2학년때도 척추시고요. 12월생은 4학년때도 개별거리는 것 같아. 제가 기억해 봤어요. 우애가 2월생이거든요. 우애는 3월생부터 2년이 2월생이니까 한 학년이었어요. 우애는 1년이 2월생이요. 우리는 제가 많이 봐야 공부로는 그런 부담이 별로 없었는데 운동할 때 달리기만 해보는 거예요. 1년차이잖아요. 1년차이잖아요. 달리기만 한 학원꽃이다. 뒤집는 것이 싫다 했죠. 그럼 달리기만 한 학원이만 한 학원꽃인가. 어느 해에는 제가 잠시 묵은 운동선판 사이에 4등을 했대. 근데 너무 기쁘게 해서 많이 찍는데 띠 같지 않아? 갑자기 4명이잖아요. 또 어떤 애는요. 오암이었대구나. 이제 5,6학년밖에 안 남았을 때 운동이 있다면 신뢰화 신고 뛰어요. 다행히 신뢰화. 5,6학년밖에 안 남았으니 운동이 있다면 운동이 있다면 운동이 있다면 운동이 있다면 오암기 자리에 대한 신뢰화를 새로 살았거든요. 나를 가지고. 5,6학년동안 남은 동안 계속 쉬느라고 좀 평평하게 살았다. 땅을 안 넘으신 것 뛰어도 골친데. 풍덩한 것 뛰다가 팔쪽이 끊어졌어요. 초반 운동이 되면 60m 정도 뛰는데 벗겨져가지고 얼굴 볼 거 해가지고 저런 거 입에서 벗겨진 신발 하나가 줘가지고 60m 정도 뛰는데 30m 정도 뛰어갔어. 근데 내 진짜 마누라 미워가지고 일어나서 죽였어. 애기를 살면서 성의 찰뿡할 거인데 그냥 희한 방식으로 애기를 죽였어. 그래가지고 저는 애기 살리려고요. 운동될 때마다 6년 내에 제가 아빠 달리기 기차. 진짜. 저는 뭐 다리가 길고 잘 달리고 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문제는 30년동안 축구를 했어. 지금 무릎다 제가 축구하는 때 딱 1년 됐는데 무릎에 물이 차가고 계속 운동을 해서 주말마다 축구하거든요. 지압다리고 그랬습니다. 회사 다니는 아빠들은 아무리 다리 길고 해도 필요가 안돼. 근데 평소에 운동을 안 해가지고 스타트 다 하잖아요. 아빠들이 막 삼천원 대고 다 앞에 나갔어. 다리가 앞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저는 지금 6년 4등 했어. 그러면 비누 타고 배에 많이 물어 찾아가고 기살이 그랬잖아요. 한 해는 운동을 하는데 출발 아빠들은 4명인가 3명인가 이랬는데 저는 항상 제일 안쪽 가위가 파고거든요. 올림픽에서는 바깥쪽 가위가 지금 앞에 서잖아요. 근데 학교 운동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몇 시 전지라도 더 빨리 달리려면 제일 안쪽 레인을 차지해야 되죠. 안쪽 가위가 차지하고 오른쪽 가위가 바쁘니까 희픈 거 있잖아요. 다리도 긴데 추리역으로 갈아입고 어떤 업무가 서있더라. 내가 내보다 더 젊은 것 같아요. 느낌이 좋대.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깨가 아파서 하얀색을 하잖아. 하얀색을 하다가 그저가 출발하고 없어서 그래가지고 내가 다운 젠티가 희픈 데리지 흥냄 데리지 흥냄 데리지 하얀색을 얼마나 우리 애가 그 기가 좋은가 그 그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중학교 2학년 됐어요. 저 앞선배지 대명우중학교 중학교 중학교 때 이제 운동회라고 하지 않고 체육대회라고 하더라고요. 체육대회에서 애놈 담기 개수 대표가 있어. 맨날 꼴찌하잖아. 너무 내 기쁘기도 하고 놀아보려고 해가지고 애 불러고 물어갔다니까 니 꾸기하다가 개수 대표가 해가지고 지금 특수학도 애가 물어갔다. 그랬더니 애가 기분이 꽉 나빠가지고 신인카락에 몰라 경우도 열심히 쓰려고 한국인카로 안·갈리로 경우도 경찰과도 눈물이라고 사실 징선 경찰 하나는 너무 뭐 대함 확 자본색 그땐 그 때 대갱이였기 없거든요. 무슨게 riso 맨날 했거든요. 근데 경우도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가 민재대병이 된다면 다같이 경우도 제가 보니까 갭이 점점 줄어든거지 1학년 때는 1월생 3월생과 다음은 2월생과 갭이 너무 큰데 지 친구들 여학생도 데리고 보고서 전부 누님이예요. 같은 학교 친구라고 짱이라고 그래 보아 그런데 머리 하나 더 컬고 있잖아요. 그래서 태도나 이런 것도 다 너무 멋있어 타고 기대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점점 갭이 줄어든거지 그래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비슷해진거지 거기다 우리의 만에 맞힌 잔디는 애가 별로 없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인지의 3학년이 비슷해요. 애들 키도고 어떤 애는 5학년 때 싹 자라 어떤 애는 중학교 2학년 때 싹 자라. 맞죠? 남들은 점점 때 남들은 5학년 때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아이들 잘하면 이렇다니까. 그런데 우리 애는 12여생이야. 받아쓰기 잘못해 맞춤모토 틀려. 그거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맨날 직구석에서 마침묵 훈련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애들 힘들어가지고 못해.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 전혀 안다니까. 여러분들 뭐 여기서 다 누구도 잘했어요. 다 드셔보시면 잘했어. 그래서 보니까 세계에서 누구도 주문하잖아요. 그러면 젊은도 따라오죠. 그럼 맨날 더하게 얘기하고 있더라. 그래서 잘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면서 아이들이 자란다니까. 자라면 해결될 일을 미리 호작제 해가지고 밤밖에 못해 다니냐. 그런데 집에 놀아갈 거 없냐. 그런 것보다도 저런 시간 후에 부르셨나. 야 누구를 뭐 하는데 니 누구를 생각하는 거야. 낙지했죠. 그럼 애는 뭐 생각하고 뭐. 엄마 가시는 데로 할게요. 대부분 이렇게 해야겠죠. 제가 이렇게 중요한 사실 이런 말이 다 안 돼. 제가 지금까지 가미를 못 넘어 없어. 그런데 이상한 일이라니까. 저는 지금도 비슷했는데. 여러분들 아이들 나이 꺼리니까. 이제 커서 수능 치러 갔다고 생각하고. 수능 때부터 거꾸로 빌들고 다녀올게요. 고 3때 수능 꾸벅치잖아요. 19살짜리가 자기 생일에서 가장 긴장되는 시험을 붙여요. 지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큰 8젤지 크기에 빽빽하게 인체돼가지고. 무려 16쪽이니까 출체돼요. 앞에 적게 있고 좀 빼고 나면 다 그런 식이죠. 생각반기에 지문 읽고요. 그 지문 밑에 문제 3개 다 달려있죠. 문제 풀러 내려면 다시 지문으로 올라가야죠. 미추진 기억으로서. 미움 중에. 용법이 다 그 사람한 거로 시용하잖아요. 그런데 미추진 기억이 생각이 나야죠. 다시 지문으로 올라가야죠. 그래가지고 그 루패벅에서 문제 겨우 풀고 패지다 넘겨. 한숨을 쉬면서 넘기면 될 거예요. 또 태산같은 지문이 자기앞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80분 동안 해야 되니까. 이게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 더 웃긴 거 있잖아요. 어릴 때 체육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대한민국한테 다 알고 있고 푸른기 다 하면 열 번하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유학일 때 푸른기 다 하면 다 알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쳐보면요. 한 교회에 30명 중에 제한시간에 문제 다 풀어내는 30명 중에 한 분이 있었나 볼까요. 다 시간 중이에요. 이것은 또 첫 시험이잖아. 첫 교실이잖아. 오픈하고 살 수는 없어. 첫 교실을 포기하면 다음 시험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것은 더군다나 우리말로 됐잖아. 소학 같으면 어느 정도 자지. 아무리 체로 가도 모르니까. 그런데 지가 양친이 있지. 잘 모르겠어요. 끝까지 한 문제를 덮을 때 되면 덮을 때 되면 덮을 때 되면 이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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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극기 이상하죠. 대한민국 체육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알고 지웠어. 그런데 애들의 시간이 부족해. 암다는 것도 그러니까 종류가 많아요. 머리로 아는 것 가슴으로 아는 것 몸으로 아는 것 여러분들 암구 알아요. 그리고 과일에 여왕 아 저거 두리야 두리야 드신 분 먹어보신 분 두리야 없지. 중국 가봤어요. 중국 가봤어요. 두리야는 열대 과일인데 정말 맛있대. 두리야도 알잖아. 그렇게 아는 게 있고요. 저처럼 먹어보고 아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막 암구 내려면 정말 지독하잖아요. 화장실에서 홍보고 홍보고 저리 가라야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사야겠어요. 그런데 손님 왔다고 대접을 하는데 밤동안 이곳이 빠져나다. 그 묘한 말 있잖아요. 먹고 나서 삼키고 난 다음 그 입안에 남는 여운. 모르겠지. 그니까 두리야는 바이러스 정말 맛있다. 아무리 냄새나 남다라고 이렇게 아는 게 있고요. 진짜 먹어보고 입안에 남는 여운을 아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능 치료받으면 다 시간 부족하네요. 이사물 중이에요. 지금도 그 스타일이 있으세요. 이 아이들이 고등기학생들을 빌려를 돌려서 내려요. 고등기학생들 가는 순간 책을 읽을 시간이 따로 없어요. 우리 애 고등기학생들 가니까 자기 공부시간에 50%를 수학 공부해야 돼. 최소 50% 왜냐하면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대학은 수학이 없잖아. 그리고 30%는 영어 공부해야 돼. 나머지 1, 20%는 사탕 과탐해야 돼. 물론 공부 포기한 데는 무리한 데는 사탕 하겠지. 그래서 공부시간 제대로 하는 데는 아직 수학을 포기하면 안 되죠. 그 수학 공부하고 그래서 재료에서는 따로 없어요. 이게 고등기학생의 현실이에요. 우리 고등기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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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못하잖아요. 아직도 수학기 정석이 없거든요. 그 수학기 정석을 50종이 다 동시에 했거든요. 신기하죠. 그 수학 공간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외 시간을 따로 보는 거죠. 언제 해야 돼요? 늦어도 중학교에 가세요. 제이비가 스포인트 이래야 됩니다. 대전을 꼽고들은 중학생에서 내놓으시다. 소위 말은 사춘기죠. 중학생 여러분 마음을 듣겠어요. 너희들이 사가지가 엄마는 없으시지. 이 학생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엄마, 내 생년월일 할께요. 그러면서 못하고 들어가꾼 거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정보가 있고 지식이 있어도 애한테 영향을 미칠 수도 없어요. 못하고 들어가꾼 거에요. 무슨 말은요? 중학생들은 같이 봐야 돼요. 저는 애 때리다가 시커메잖아. 확 그때 열받아가지고 저는 성질이 높여가지고 낮은 달 거 없는 거 없었어. 낮은 달 거 다 배웠죠. 상대의 실수나 잘못을 질책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느끼는 엄마, 아빠의 감정을, 마음을 표현하래. 이게 낮은 달 거에요. 영어라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대로 할 거면 아들아, 아빠는 집중을 안 해서 자꾸 오답이 나오니까 속이 몹시 상하답니다. 이게 낮은 달 거에요. 우애는 뭘 간절해. 아빠가 가져나고 찾아야 돼. 내가 앉아 집어하자. 손으로 나갔다. 저도 바로바로 쳐요. 이게 사실 쇼 편하고 바로 잘못된다고 부릅니다. 미안해서. 우애는 쇼 편하고 그냥 뒤지도록 펴가고 있잖아요. 확 떼는데 가속차 벌려. 벌려 죽어. 싫어. 이렇게 바라고 하면서 이걸로 또 팍한데 부위 죽어 벌려. 내가 지금 아빠한테 만 원을 갚어. 막 손 빼라고. 우애는요. 또 LA 경찰이 범인 제약하듯이 내가 손 빼라고 하니까 맘으로 키보로 제가 제약해 줬어요. 그 갓서 내가 막 무릎을 수 있잖아요. 아빠 쟤 걸 줘. 진짜요. 그게 좋은 거 안 된다니까. 요즘에는 또 얼마나 더 얕울해졌지. 옛날에 우애는 아빠가 자소리를 좀 하면 질 이렇게 했거든. 생각나요? 질 컵. 벨 컵. 그런 말씀인데 요즘에는 뭐라고 하는지 하냐고 오 아니야. 이 질아 아니야. 아니 똥이 무궁이고 아니야. 아니야. 이게 씨 오 아니야. 처음에 이게 무슨 트인공자고가 말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죠? 낯있들 뭐 야과로 줘야 돼. 대학생 대학생 응 아니야. 할 때마다 내가 휴강도 안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수성구에 좀 밝은 것마다. 애들하고 협상하자. 네. 네 엄마만한테 귀를 통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막 푸비 나오셨잖아요. 요즘 수납폼 없이 못 사는데 그래서 많이 못해서 뭐 신경자고 다니는 중학생들 뭐야 저요? 저기 단과하고 있잖아. 볼목마다. 그래서 우고동술처럼 전문가 책 몇 번 선정해가고 학습하는 거 책 읽는 거하고 다른거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거기 가서 애들은 못되는 기술이나 배우고 비상금 지고 그런거죠. 그래서 가능한지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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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은 내려왔어요. 광역되는지 아직 엄마들이 좀 지랄하면 애들이 거기다 말 듣잖아. 그럼 책들은 신용해 배우고 있는 모르고 있어요. 와이 박성만 박성만 박성만은 너무 재밌어가지고 우리의 때는 세먼나라 이오나라 대박 같어. 5년 지나니까 그리스로마시가 마나로 있는 그리스로마시가 대박 또 5년 지나니까 마법천자문이 대박 그리고 와이가 등장해서 또 시장으로 그리스로 박성만은 지식을 전달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끽끽글고 있다보면 내용팔이 다돼요. 맞죠? 말풍성 익사에서는 글인 비속어 막 이런거 써가면서 아무 생각없이 끽끽글하다보면 내용팔이 되는데 그래서 나보다 문제는 무슨 말이잖아요? 만화는 너무 친절해서 아이로 아이로 생각하지 못하게 생각하는 일이 잘 이렇게 그런데 글준체는 불편합니다. 저자의 의도 분위기나 배경 띄어 행관이 숨은 뜻 뭐 이런거 찾아야 되죠? 책을 읽는거 굉장히 불편한 얘기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 책을 읽다가 내 경우가 부딪히는 날과 그러면 책을 계속 못 읽고 덮어놓고 회상에 빠집니다. 이러는 과정이 생각을 할 일을 잘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학생반은 생각을 여러 가지 길거리다 보면 내용 지식 전달이 잘하죠. 지식을 많이 파악하면 요즘 시대에는 별 소용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30년 전에는 한 개인이 많은 지식을 암기하고 있으며 천체소입니다. 대표적인 제주도 지상은 원희룡이라고 알아요. 하나는 시원하고 사무중장하고 원희룡이 제주도는 3대 천체소입니다. 서울대 천체소입니다. 서울 현재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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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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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릴 때 부모님이 제주도에서 군방구경 서점을 했대, 그러다 방해했대. 자기 집 북한에 항상 책이 쌓여있어, 가정한 책. 얘는 항상 그 자마피가 책이 만들어졌어. 지식이 많이 쌓여있어. 그런데 요즘은요, 시대가 달라져서 시대가 달라져서요. 개인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을 필요없어. 너희 근무를 다 갖추어. 맞죠? 우리 아까 차이가 있는데 문제 맞죠? 그는 나무에 많은 지식과 정보는 지문을 다 줘. 그 지문에서 무엇을 읽어내는 능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습만을 읽거나 전집을 읽으면서 지식을 많이 주입하는 방식은 날드는 방식이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생각하는 힘, 창의적인 사고 능력 이런 일이 필요한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학습만 들어서 엄마한테 답답하잖아. 와인들은 꼬라색을 못 보겠죠? 그걸 어떻게 해? 무슨 대학이 없을까 하다가 또 엄마한테 전화하시고 나가서 집 짤다. 우리 한눈의 웃음을 웃어 보이잖아. 아니면 뭐지? 가까운데 뭐지? 주니어플라토리아도 응답하고. 문제 풍불렛도 있다. 같이 뱉하고. 저한테 꼬마도 그러니까 동네마다 책을 갖고 계산해서 이상한 거 있더라구요. 미안해요. 여러분들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계산을까? 이게 답답한 일이에요. 그런 거 하는 거 전부 학습하는 거지. 체험킹은 아니야. 재미있는 거 하고 이렇고 그냥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도 돼. 재밌다고 느끼거나 슬프다고 느끼거나 아주 재밌고 비빌거리고 막 흥미진진하고 이런 거거든. 그게 아이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학습한다고 생각해 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체험킹이 있는데 뛰어가지고 이런 거 매우 파트고 물어본다. 그래서 김채표였어. 장전에. 나 태양계 후에 대박. 시청이 50프로 기억할 때. 제가 카톡 메시지를 받았어요. 모르는 사람이야. 친구 아니야? 그런데 긴 장르 카톡이 왔어요. 그 오랫동안 봤더니 수요일 목요일 아파들이 행동으로 해왔어. 그때 태양계 후에 수요일 목요일 수 없더라고 했거든. 봄박이 10시부터 해가니까 그랬는데 아빠들의 행동으로 첫 번째는 엄마들은 봄박을 사수하려고 9시부터 예민해집니다. 그러니까 아빠들은 무조건 저녁 일찍 해결하고 빨리 집에 돌아가지고 9시 전에 암박이 잘 박혀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민해진 와이프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행동으로 첫 번째고 두 번째 문제예요. 11시에 봄박이 끝났지만 암박이 같이 되면 너무 답답했죠. 봄박이 끝났다고 바로 거실에 뛰어 나오면 큰일 났네. 어떤 엄마는 총 쏘고 싶다. 왜 아직도 송중계의 잔여이 남아. 그걸 음미하고 있는데 볼 시간에 나빠가 나와가지고 텔레비를 가이면서 여보 송중계 좋아. 내가 좋아. 진짜 어떤 엄마 나니까 총 쏘고 싶어요. 그런 때니까 이게 애들 책 읽고 재밌어 하고 있는데 엄마들이 뛰어 와가지고 야 그래가 후회되네. 무슨 내용을 얻었노. 이렇게 잡고 이거 하고 똑같아요. 힘 세는 일. 힘 세는 일. 힘 세는 일. 비유를 적절히 하는지 모르겠네. 엄마들이 하겠죠. 그런데 학생만은 들고 있고 모르니까 자 다시 저학년도 내려가요. 저학년도 했는데 왜 유학기 때는 애들이 다 그래도 자기 전에 막 그런 책으로 가서 읽어 돌아가고 있는 애들이 창작 읽어 돌아가고 있는 애들이 학교만 들어오면 책으로 가기 빠이빠이 다. 이상을 나. 그래가지고 엄마들 불안하면 다 뭐해요. 동네 형님 만나가지고 물어보니 국어 학습 지원을 해야 되겠네. 뭐 눈동기가 좋지. 그래가지고 비슷한 게 여러 가지 많은데 그거 하나 보는데 진짜 힘든 거죠. 다 학습지 하고 있다. 바보같이. 내가 뭐 엄마들 상세가 잡으려고 좀 말해봤어요. 초등학교 장연대요. 국어 한 자 학습지 하는 것처럼 바보같은 짓이 없어. 저희들이 이런 말 안해. 다른 사람들은 이런 말 안해. 엄마들이 바보 생각해서 그 바보같은 짓이라니까. 그 시간에 돈 보낸다. 그럼 어떤 놈들은 이런 의무를 가진다. 그럼 학습지도 하고 책도 읽으면 안 돼요. 이렇게 간다고. 하... 애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제한이 있어요. 자고 놀고 밥 먹고 학교 갔다 오고 하면 애들 하고 가용한 시간에 아무것도 없어. 부재시간을 대통하는 게 그래요. 그죠? 이거 맞죠? 경제학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돈 만 원을 가지고 있어. 이 만 원을 가지고 오늘 강의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데 마음에 드는 티셔츠가 있어서 한 장을 사. 그러면 점심 먹을 만 원을 어떻게 하냐. 점심을 못 사먹죠. 이걸 뭐 티셔츠에서 사는 얘기를 점심을 맛있는 점심 만 원짜리를 먹을 기회를 비용으로 지불하는 거예요. 이걸 기회비용이라고 말해요. 한 재화를 사는데 내가 내 소유는 화폐를 지불하잖아요. 단순히 화폐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그 돈으로 다른 기회를 할 기회를 비용으로 주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되면 제가 추운 시험이 많은데 내가 학습지를 하고 다른 짓 하고 있어. 그럼 우리 아이들이 좋은 재미있는 기회를 비용으로 지불하는 거예요. 시간이 내면 26시간 있으면 다 똑같은 24시간 그래서 이걸 잘 판단해야 된다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을 잘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 반복하고 이런 것인지 공부는 잘해야 돼요. 그러려면 엄마들이 진짜 여기에 대한 아까 김준 선생님 보셨대요. 제 말은 믿으셔야 되는데 잘 안 믿더라고 왜 이런 게 이상하게 처음으로 들어오면 아참참 안 했고 요즘 또 스마트폰 보고 돼 있죠. 참고 얘긴 그건 얼마나 재밌는지 있잖아요. 유학일 때는 분명히 책 준비했었잖아.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왜 중앙지 그러면 제가 갈까 해본다면 많은 다른 다이만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흥분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어릴 때부터 엄마들이 책을 준비하는 걸 알지만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를 몰아가지고 자꾸 동생들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언제들이 교육받고 나이 간다. 따라가면 이렇게 흥박한다. 영생들 이새가 자기 말차 이거 제가 진행 하나도 없어요. 이 유명한 브랜드 메이저 전체 출판사에서 엄마들한테 이렇게 교육하고 있다니까 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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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있어서 철학공부를 하면서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6세때 경제역사 이런 말이잖아요. 왜 이런 줄 알아요. 사회탐구에서 뭔가 사회탐구 여기 11간독 중에 선택하고 11강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한국사예요. 한국사는 한국지리나 문화나 윤리나 이런 것에 의해서 분량이 3개나 많아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한국사는 다 필수로 선택한 게 있지만 몇 년 전까지만 서울대 시원장은 한국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한국사 자기가 좋아한다고 선택하면 고등록 되는거야. 이것도 적네. 이거 하지마라고. 다 이유가 있죠. 한국사 당부로 사탕 가문 중에 어려운 게 경제예요. 어렵다 더 미리. 공부해놓자 이거지. 어머들 불안감을 이용해서 6시에 애들이 수능 공부를 하고 사회복구전직 하면 대외교육전. 교육받으러 불안을 안살수 없잖아. 그러면 손해보더라도 보험해야기라도 해가지고 사회자. 그래서 집마다 거짓으면 가야 되겠다. 내가 어딘지 거짓을 집었어요. 느낀가봐 지금 가였잖아. 아니 딱 보니까 이거 책 읽고 싶어요. 아니면 답답하고 재실하다가 해야겠는데. 근데 한 번에 집집마다 가지는 해놨어. 근데 집으로 놀러가라고 하면 저런 것들이 막 겁내안다. 전집 치고 원하러 오세요. 내가 파도 전집 안좋게. 바라니까. 근데 안 치고. 옛날에 내가 빨리 팍팍 팔아치고. 왜냐면 차량 보다 목도 조금 밀리잖아. 그날이 오겠지. 애들이 막 이걸 잘 잘 읽어내면 그날이 오겠지. 그날이 오지. 내가 대화 때 제일 많이 들었는데 그날이 오겠지. 그날이 오겠지 하고 계속 쳐다보고 애들 물 쳐다보고 이거 쳐다보고. 그러다가 또 조금 밀리지.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자체병이 있는 거 알죠. 애 키고 가면 무면허증병을 했잖아. 충동조절 자기라고. 애 치단들이 자꾸 막 자책이 돼가지고 자기들은 내일은 내가 꼭 정신과 가봐야지. 카드 속은 나한테 다 좀 가 segurança 하자. 그런 거 알지. 근데 정신과에 가서 평담을 해보면요. 정신과사들이 자꾸 서운기 마누. 열심히 들어주다 파악. 자기 머리에 키운 경우가 있으면 자기 주고 키운 경우가 없잖아. 병원 사는 경우 언제에 키워져. 근데 알려드레이리 조언하다가 자기도 별 대책은 가까운 머리에 양본처럼 하고 가면. 정신이 말했을 때 우리는 항공적, 우리는 시기만 좀 이제 양호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분노조절 장애에 양호첩을 받는 거죠. 분노조절 장애는 특정한 대상을 향해서 분노조절이 안 돼요. 이게 분노조절 장애예요. 그런데 우리는 특정한 대상을 향해서 말이죠. 만만한 폐를 향해서 한국이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분노조절 장애는 좀 달라요. 양혼도 안 돼요. 양호첩이 효과가 있어져요. 증세가 좀 일본데 풀타입 사이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혼도 이것 좀 잘 추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증세는 풀타입 사이크가 아니고요. 다 풀타입 사이크잖아요. 두 시간 지나면 다 재정신이 돌아오죠. 그런 것들은 이렇게 화합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교환이 몇 마디 있어요. 돈이 되는지. 저는 애 키워보니까 내가 중증 충동조절 장애는 환자예요. 아니 한 번 뚜껑이 열리잖아요. 이게 수돗게 안 돼요. 애가 너무 소중하고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이상해요. 이놈의 공부시키려고 하면 이게 조절이 안 돼요. 저는 특히 애 수업 못 시키라고요. 아니한다고요. 하여튼 엄마들한테 제가 되게 아는 척 많이 하지만 솔직히 솔직히 말하면 실패도 여러분들보다 백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두 시간 지나서 며느리 돌아오면 제가 애 손을 꼭 잡고 우리 아들 미안해요. 아빠가 불안해서 그랬어요. 진짜요. 우리가 보통 깔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불안해서 그랬죠. 애 잘 없어요. 별거 아닌데도. 그래서 진심으로 손잡고 아빠가 불안해서 그랬어요. 아빠가 지금 교환하면서 목소리가 말씀 낼 수 있는 거 있으니까. 진짜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조회순이 인간 될 거야. 조금은 가야죠. 이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다른 짓이 안 했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동네 언니가 있잖아. 저는 동네 언니가 없어. 여러분들이 하고 나서 다음 날 아침에 저 기관까지 조용히 갔나고 우리가 동네 언니 만나서 하소연하잖아. 그럼 동네 언니한테 뭐라고 하소연하잖아. 아 이 병선에 공시킨다고 까불다가 애하고 헌겸을 당하시는데 내가 빨리 어디 도내라고. 하하하하 저는 동네 언니가 없어가지고 어디 도내로서 못 들었어요. 저는 가운데 또 줄을 들고 일어나서 아이 손을 잡고 또 하루를 사고 실패를 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또 하루를 사고 있었어요. 지금 지나면 하는 생각이 진짜 오목은 일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동네 언니를 조심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과학년 언니들 수학생 키우는 언니들 다 잘 몰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춘기 되잖아. 그럼 말 안 듣죠. 그러면 또 후배들 말하고 코치 한번 딱 봐라. 우리의 사춘기가 말 안 듣더라. 하하하하 말 잘 들을 때 그 방금 하하하하 하하하하 애들이 자기 호텔이 터질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빨리 돌리라 한다니까. 그러다 조지잖아. 애들은요 유학 때 보면 정말된 듯이 스프리처럼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호작진 하다가 자존감을 낮춰가지고 잡힌다니까. 호작질만 멈춰도 애들이 무천가 잘 자라는 애들이 우리가 개입해가지고 조지는게 진짜 많아요. 여러분 나 미안하네. 아이들하고 여러분들이 하중에는 하는 말을 너무 하려고 해보면 딱 여섯 마리밖에 없어요. 수많은 말을 하는거 알죠? 딱 여섯 마리 들어와 같이 있어요. 명령, 지시 쉽고 빨리 알림해 명령, 지시 그 다음에 지시가 이행되는지 확인 보나마나 밀리고 있죠? 질질 끌고 있죠? 그러면 질책 그 다음에 또 조금 질질 끌고 되나가면 비나 마지막으로 조금 날아가면 저주 이 여섯 여섯 마리만 굉장히 공개해 저는 그렇잖아요. 진짜로 저는요 내가 너무 아쉬워서 후회는 내가 듣고 나시면 겪지 않게 하려고 아예 키우기 제가 이놈에 뭐뭐 시키면 그게 안돼요. 마음속으로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중고상태 때는 교복 입고 학교 가는 것만 봐도 사랑스러웠어요. 저는요 그 시기에 사춘기 시기에 자전거 돌고 그 시중 넘는 뒤에 고성공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선광주 군악교 있었죠. 선광주 군악교 바로 앞에 제가 다닐 공장이 있었어요. 자전거 구속생산 공장 아침마다 제가 자전거 돌고 출근하잖아요. 제가 전부 교복 입고 선광주 군악교 그때 그 뭐지 낭패가 하여튼 열등감 이런거 말로 묘사할 수 없어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더럽기도 하고 말겠어요. 근데 우리 애는 교복 입고 학교로 가잖아요. 저는 아침마다 그게 너무 기쁘고 자랑써줘서 실제로 이 카드로 막 찍으려고 했잖아요. 그 가면 입만 입만 초상불치기 같이잖아. 졸업식 때 말고 내가 아예 병원 입고 사진 찍은 적이 없어. 막 화도 협조놨죠. 내 마음이 그랬어요. 너무 자랑스럽다. 근데 이상하게 공부를 시킬 때 하냐면 뭐 자랑스러운 게 지랄이고 뭐 니는 백지 맞으면 아빠 너를 사랑하고 한개가 틀려주니 디따다니고 이러면 자 이 사람들 안타깝고 불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다행이 어디서는 다행이다 했죠. 세계적인 주옥같은 근처에 살아가고 늘 이루어졌어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까도 여섯 가지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불교에서 인생이 육조를 윤회하는데 윤회이라고 윤회사는 윤회가 여섯 개의 세계를 윤회사는 육도 윤회이라고 육도 지옥도 도는 세계란 뜻이에요. 그림은 도자인데 세계란 뜻이에요. 지옥같은 세계 우리가 어떤 데에 지옥같이 살잖아요. 또 아수라같은 세계 아수라는 어디 알죠. 아수라같은 아수라같은 축생도 짐승같이 살 때도 있고요. 또 아귀도 라고 있어요. 아귀는 목은 목구멍은 발을 만하고 배는 짙지 않은 이런 귀신을 아아비라고 해요. 배고픈 귀신이죠. 아아비 이거 무슨 말이에요. 먹어도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 해도 해도 만중이 없는 우리 상태 이것을 말하죠. 그것 좀 상태 좋은 때는 인간도 천상도 이렇게 여섯 개 세계를 윤회하는 걸로 불교수로 뚫리려고 해요. 우리가 아이를 틀다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명령지시 화기 질책비란 저주로 이 여섯 개 세계를 윤회하고 있어요. 그런데 좋은 그림책 때가 드리면 이 여섯 개 세계를 벗어 해탈 저는 마리아한테 좋은 그림책을 줄 때가 하다가 너무 각본이 되어 가지고 때 앞에서 진짜 많이 공부했어요. 그럴 때는 내 진심이 잘 지는 거에요. 신기하다니까 좋은 그림책을 이런 인지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족한 정서적인 안정을 아이한테 보급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아까 마리아 모태소 우리가 이야기했죠. 세 번째가 정서적인 인데 좋은 책이 있다고 보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되죠. 왜 책이 너무 감성적이고 우리 마음을 대신 펼쳐주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온 마음으로 그거를 이루어 주다보면 아이들에게 다른 마음이 전해지는 거라고 시간이 없어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을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엄마하고 화나다 이런 책이잖아요. 유명한 책이죠. 어떤 엄마가 하루는 기분이 좋아서 해야지 자연스럽게 애가 너무 맛있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속도 흘리고 우치고 옷이 다 너럴 수 있고 그래서 엄마가 약간 열맞은 거죠. 허리추를 타놓으라고 그래요. 열 받아서 고압을 찔러요. 고압을 들어가서 고압을 찔러요. 애가 깜짝 놀래가지고 보태를 뒤로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찢기 시작했어. 근데 거품도 많이 있지 않잖아. 그래가지고 뭐 거품 아깝죠. 마치 엄마가 보태를 청소하는 제거하고 그래서 보태를 청소느냐고 놀고 있어. 엄마는 아까 뭘 켰어요? 빨리 씻고 나오라고 할거에요. 그런데 아무리 데도 안 나와 뭐 타문을 그거면 여기니까 엄마는 이제 머릿속에 또 놀아도 지랄했겠지 그래서 애는 이번에는 조심하게 놀아야겠다. 오빠한테 번 안타고 이번에는 안전하게 그림이나 시작하니 스케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 그런데 애가 삼성력이 너무 풀어나가지고 스케치 못하고 얘가 평평한테도 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 드디어 엄마가 입에서 또 나오잖아. 애가 어떠생각했어? 엄마는 내가 하는 집만으로 와서 지랄한데 이런 생각 안했지 도서관에 가서 이런 친구들이 이러니까 그러면 읽어주다 보면 애들이 바로 이 문신이 무슨 소리하고 똑같아. 이걸 어렵게 말하면 동일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송혜교하고 동일시되니까 태양이고요. 자 그리고 오해가 생겨가지고 송중기 이럴 때 초조하죠. 막 안타깝고 그런데 나중에 오해가 풀리고 둘이 만나서 호흡하고 이러면 찌릿찌릿하고 배고 호흡하는 것 같고 그렇죠? 이런 과정을 오카트 할 수 있어요. 주인공 엄마한테 헌갈때때마다 지게 헌갈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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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갈래니까 애 자존감이 점점 낮아져요. 자존감이 낮아져요. 나는 것을 이 작가는 크기가 작아진다고 그랬어요. 하도 저주를 푸우니까 애가 너무 작아져요. 마침내 애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왜 완전히 보고 내 눈에 안 보이잖아. 애가 상처를 있기나 말기나 그거 비슷하죠. 두 시간을 들어서 엄마가 제정신에 돌아왔잖아요. 애는 안 보여요. 나이가 낫죠. 엄마가 정신이 날아가지고 애 찾으러 다닌다고 애가 울다가 지쳐서 사실은 어디 구석이 차 밖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잠결에 들으니까 엄마가 계속 막 울면서 지찾으러 다닌다. 아까 훈될때면 계모 갔더니 울면서 찾으러 다닌다. 울면서 찾으러 다닌다. 좀 느낌이 다르죠. 그래가지고 욕이래 엄마나 여기 있어. 그럼 우리가 밤마다 엄마가 엄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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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 엄마가 사람을 사랑하는 엄마나 Сегодня 요런 엄마나 오늘 그리고 이 책을 다 덮고 나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엄마가 나는 사랑하시는 것 같다. 이게 마지막으로 통찰이라고 그렇죠. 좋은 의미 책은 이런 과정을 겪게 하는 책.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전달하는 책이 좋은 책이 아니고 우리가 왜 책을 싫어하는가 하면 전 지식이거든요. 그의 지식이거든요. 창작되게 되고. 그러니까 지식을 전달하는 책이 책을 봤을 모르고 아이가 컸어요. 그러니까 조각을 보고서 책을 봤을 보니까 책을 아니었지. 아까 4,5개짜리 대기 중앙 3개처럼 너무 재미있어서 아쉬움을 느끼는 느낌이 경험이 되어야 해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또 많은 수도 있었는데 저도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많은 실패를 했다고 했죠. 급별마다 다시 애 안가고 밀리고 또 저도 이제 천이 들고 성숙해요. 아이를 키우는 과정은 동생들의 말을 들으면 도 닦은 과정이 안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 닦은 과정이 아니고요. 우리가 성숙해 가는 과정이에요. 생물학교 우리가 나이 들어가잖아요. 실천. 그런데 나이 들어간 것만 하면 너무 비참하고 속상한데 나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가 성숙해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고소하고 있으면 애들이 뭐라고 할 줄 알아요? 틀닭이라는 걸로. 틀리닭딱 거리가 가자. 할 줄 알아요. 고이 타보는 이야기 나고 맨날 맞는 이야기만 해요. 그럼 애들이 틀다 이렇게 놀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이하고 소통하고 이런 일이에요. 아이들이 우리 좋아합니다. 저도 수많은 시대를 하면서 사실은 아이로 소통을 안 해요. 우리아이 고등학교 이후로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언제까지 너를 사랑해야 하는지 있죠. 그런데 그 영향을 많이 봐요. 제가 아이 어버이날 때 그 책임을 주다 보면 우리 엄마가 우리를 어떻게 키우는지 생각이 나. 그래서 너무 감동이네. 그래서 아이한테 또 내 마음이 흘러다니죠. 그러면서 저도 점점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아이 고등학교 이후로 제가 우리아이한테 가장 많이 한 말이에요. 아빠가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 옛날에는 조금, 조금. 네가 면접을 받으면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 한 개장 틀리면 뒤진다. 내가 이대로 키웠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알게 됐죠. 아이하고 관계가 더 좋아야 돼. 우리 싸우고 나면 내가 제일 불편하지 않을까. 내가 누구를 미모해 봐요. 내가 제일 불편하지 않을까. 이상한 일이에요. 내가 아이를 사랑한다고 말해 봐요. 애가 그 아빠 말을 듣고 행복하기 전에 그 말을 표현한 내가 그냥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아이한테 그 말을 계속 해보니까 내가 좀 행복해요. 아침에 어떻게 그러세요. 제가 좋은 하루 주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KBS에서 열어놨어요. 저희 아침에 아드님처럼 아드님하고 같이 출연하네. 방송자가 닫아서 열어놨어. 그걸 하겠다 그랬어. 우리 애도 하겠대. 녹화하기 쉽지 않은데 이 새끼. 다 깜짝 놀랬다. 조금 빨리서 못 나가야 돼. 불안결하면 되네. 할 수 없이 제 혼자 놔서 녹화 한 시간 했다. 토요일 아침에 가능하래요. 그래서 뭘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회자가 아나운서 여자 아나운서 가네. 마지막으로 녹화하면서 보세요. 아드님한테 한번 대하네. 그래서 내가 진짜 카메라 프로처럼 카메라 똑바로 쳐다보는데 한마디 했잖아. 위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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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저는 내 아버지 죽음을 목격했잖아. 초남비랑 일 때 우리 아버지 38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도 항상 일찍 죽을 거라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애 그럴 때 아빠의 죽음에 관한 책 많이 읽어졌어요. 아빠 죽고 없더라도 자자. 그러나 그러면서 울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는데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무슨 대사하듯이 정말 진심을 다했어. 왜냐하면 내가 남길 수 있는 최선의 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네가 어떤 길을 가는지 아빠는 너를 지지하고 응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 네가 앞으로 인생을 가진 시간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기 이렇게 말이야. 그 덕분에 우리 아이는요. 지가 힘들잖아. 저한테 연락이 와. 아빠 그런 말 줘대죠. 그 말하면 싸인이 딱 있어. 우리 군대에서 다 나이가 죽었다고 자살을 했다고 그때도 저한테 연락이 와. 아빠 그런 말 줘대요.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는 지금 29살이 됐잖아요. 나는 너무 감사하게 지금도 우리 아이는 29살이 되나 용돈이 필요하면 엄마를 다 뚝하고 격려가 필요하면 저한테 한거야. 잠재도 우리에 일본 취업한 이야기 했으니 그 말 줄도 어떻게 보면 즉 그 맞이 그 때 그 때 그 때 그 때 그 때 그 때 그 때 그 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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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